자, 13번인데요. 여기는 빛의 굴절과 전반사. 그래서 전반사 원리가 이용되는 광소민서의 광통신 얘기하는 거죠. 빛의 굴절 법칙. 우리가 이제 스냅의 법칙 얘기를 하는 건데 물리투처럼 공식하는 게 아니다. 공식 이전에 물리량의 그 본질적인 관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절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면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입사되었을 때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거나 휘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율의 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두 매질의 상태가 상태의 차이가 클수록 많이 꺾인다라는 거죠. 사실은 굴절 차라기보다는 굴절 비가 정확한 건데 하나의 매질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는 차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그 상태의 차이가 클수록 많이 꺾이고 그 임계각은 어떻다? 작다라는 겁니다. 지금 먼저 왼쪽 그림에 나와 있기를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항상 법선을 세웁니다. 명심해 준법정신. 법을 항상 지키십시오. 그래서 지금 얘가 꺾인 상황을 살펴봐요.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간다면 이건데 이쪽 꺾였다는 것은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매질, 소피드, 소압 매질, 굴절 수치는 작다. 느린 매질,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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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절 수치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A에서 B로 갈 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꺾였습니다. 아 여기가 더 늘, B의 굴절율이 더 크다. 이렇게 이미지로 항상 준비해놓기 바랍니다. 역시 여기도 맞죠. 그냥 감이 이건데 이렇게 꺾였다는 것은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 아우 C의 굴절율이 왕창 대빵 큰 겁니다. 물론 사실 여러분들 100% 굴절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반사가 있어요. 일부 반사, 일부 굴절. 여기도 반사법 성립. 일반사, 일부 굴절. 여기도 일반사, 일부 굴절.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굴절 순서를 이미지로 먼저 딱 준비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사 얘기하는 것은 미란매질에서 소암매질 할 때 일어난다. 그리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일어난다. 이것인데 문제에서 말이다. 뭐 블라블라 읽어보니까 세라 1, 2가 여기에 세라 2라고 있죠. 임계각이라 나왔어요. 분명히 A보다 B는 미란매질 맞죠? 분명히 A보다 C가 미란매질 맞죠? 그런데 이 각이 임계각이라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임계각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반사가 아니야. 사실은 들어온 빛 중에서 딱 임계각으로 입사했을 때는 굴절각이 90이 되는 입사각. 그게 임계각의 정의예요. 굴절각이 90이 되는 입사각. 그게 임계각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임계각으로 입사했다고 했으니까 일부는 이렇게 가고 일부는 반사법칙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일부는 굴절가 90, 일부는 반사 이렇게 진행했던 상황인데 봐봐. 굴절율 차이가 B와 A의 차이. 이거에 비해서 C가 굴절율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굴절율 차이가 크니까 이 임계각이 더 어땠던 거야? 더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임계각이 물론 세라2가 임계각인데 이 임계각보다 이게 더 작은 상황이고 그리하여서 그래 세라1보다 세라2가 더 작은 겁니다. 세라1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제가 법선, 준법정신 얘기하죠. 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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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선. 이 부분 제가 최근 버즐모니스토 강조 많이 들었습니다. 삼각형이 보여요. 그러니까 세라2보다 세라1이 더 큰 거니까 이런 것도 눈에 띄게 할 때는요. 그림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미지로 이게 더 커. 그러면 바로 이 각도는 90 빼기 세라가 되니까 이 각은 작고 이 각은 더 어떻다? 큰 거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더 작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일단 이미지를 비교해놓고 그리고 갑시다. 자, 기역번. 굴절율은 오케이. 기억됐죠? 니은번. 세라1이 더 커야 됩니다. 니은번은 틀린 얘기가 됐고요. 디흣번. 오, I1과 I2 누가 더 클 거냐.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해석해. 적당히 이렇게 봤을 때. 오, 그래. C하고 공기. C하고, B하고 공기. 아무래도 C와 공기의 굴절 차가 크니까 더 많이 꺾였을 거야. 얘가 더 많이 꺾였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제 맞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정확히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각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디귿번이 좀 꺾고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디귿번 할 때 만약 if I1과 I2가 같다라면 if I1과 I2가 같다라면 분명 어때요? 이 B와 공기의 굴절 차이보다 C와 공기의 굴절 차이가 더 크다는 건 봤기 때문에 한눈에 딱 보이니까 같았을 때 여기서 많이 꺾여야 되겠지. 이게 같다라 그러면 이게 같다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꺾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 각보다도 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이 각보다도 작아야 돼.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각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각이 아니고 I2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네요. I2는 요게 요게 빨간 게 I2야. I1보다 이게 이제 I1이라 하자. 저 왼쪽 그림에서 더 크다.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야. 다시 I1과 I2가 같다면 더 많이 꺾이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들어와서 더 많이 꺾여. 그럼 이 불제가 더 작아. 그러면 안 되거든. 분명히 더 크다라고 해놨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닌 거고 I2가 I1보다 더 어땠다? 컸다. 라고 이제 이렇게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디귿 번에서는 I1보다 I2가 더 큰 각을 얘기한다. 이것이야. 알겠죠?